YMCA 우리 모두 잘 하세 조선의 최강이야 Just give me the microphone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8월 첫째 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살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티셔츠 김석총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라는 티셔츠를 입고 계시네요 이게 좀 MBC에게 정치적이지 않은 오늘 이 옷밖에 없어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는데 혹여 외람되지 않길 바라고요 근황까지 같이 이야기 드리면 수요일 날 저희가 매주 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거의 방류가 인접 시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수요집회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개최를 했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다 같이 서울로 지금 현재 서울 시청 주변으로 광화문 주변으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10시에 출발하고 또 순천도 10시 반 또는 10시에 출발하게 될 텐데 혹시 함께 가실 시민들이 있으면 같이 좀 동행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어제부터 또 제외동포 모국연수 대학생 모국연수 2차 팀이 지금 순천에 와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의 34개국 우리 동포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국연수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여수에서 이순신강정과 오동도의 문화탐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이후 7시에 순천 조래호수공원에서 이 동포 청년들과 지역민들과 함께 작은 음악 콘서트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조래호수공원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런 티셔츠 그림에 거기가 이제 여름에는 되게 땀이 많이 차거든요 엄청나죠 알고 계시네요 죽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재활용한 티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티에다가 순천의 사회적 기업에서 프린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7천원에 기존에 있는 티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여기 후쿠시마 방류반대 오염수 방류반대에 대한 이 프린트를 7천원만 받고 해드린다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기 총장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타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7월 27일 날 한반도 한국전쟁 휴전업정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여수시청에서 임리가까지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 그거 때문에 타셨군요 네 제가 딱 3일만 탔거든요 3일동안 탔는데 이렇게 남들보다 더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시청에서 몇몇 사람도 만나는데 나보고 저보고 왜 얼굴이 못 쓰게 됐냐 저도 10대 때 여드름으로 얼굴에 트러블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옆에 약간 멉니까 이게 버즘 마른 버즘 같은 건가? 햇빛 알러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아직 제가 피부과를 못 가봤는데 아마 햇빛을 계속 제가 버프라든가 이걸 안 오고 자외선 차단지 안 오고 그냥 덥다고 요즘 같은 뜨거울 때는 진짜 큰일 나요 본인의 건강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70명 정도 청소년들이 562kg 한반도 폭염을 뚫고 남도의 여수에서 종단을 내서 임진가까지 갔다 왔는데 하루 가장 많이 타면 99kg까지 갔다 왔는데요 가장 어린 애가 여수에서 참가자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입니다 이 친구는 키도 적은데요 한 번도 안 내리고 안 쉬고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 지도자들은 오히려 힘들어서 버스 타고 했는데 이 어린 친구는 한 번도 낙오 없이 갈 거예요 대단하네 그래서 CBS 인터뷰도 하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당당한데 우리 여수 친구들이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별 사고는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까? 요즘 잼버리 때문에 아주 난리여서 저희도 지금 제외동포 청년 모공연사하고 있잖아요 때아닌 잼버리 때문에 총 점검을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점검을 다시 했고 지금 원래 폭염에 진행될 수 있었던 행사들 몇 가지 취소를 원래도 그렇게 저희가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그 폭염이 진행되면 어떻게 한다라고는 갖고 있는데 좀 끔찍합니다 이번에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많이 와도 4만 3천 명 정도 왔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 행사를 못 치를 정도로 저렇게 정말 후진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올림픽 월드컵 다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도 폭염 속에서 하루에 생수가 500개가 나왔거든요 50분 달리고 20분 쉬고 50분 달리고 20분 쉬고 나머지 2시간에 한 번씩 40분씩 쉬면서 그것도 안전하게 경찰 앞뒤로 호송받으면서 갔는데요 최소한 잼버리 대회 정도 2500억 정도 예산이 썼더라고요 2500억 참가비가 400억 정도면 저 정도면 미리 4, 5년 전부터 예견된 행사라면요 나무도 신고 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0억 도대체 어디에 떴었고 집행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한 행사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개형식 전체 방송을 제가 필요해가지고 전주 KBS랑 진행됐던 내용을 봤는데 2500억이 들어갈 정도 행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철저하게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들여다봐야죠 정치적인 거 빼고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가 잼버리는 아니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의회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순천시의회 임시의회 2차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정난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전격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430억 원 규모의 순천 백강로 완충 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 예산이 민주당 당론으로 부결 결정이 됐는데 가결이 되면서 위원장이 입장문 통해서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퇴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고요 이면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소병철 의원이 국비와 특별교부금까지 확보한 도사동 교량교 예산을 예결특위가 되레 삭감하면서 친소병철계로 분류되는 신 위원장에 대한 질책성 사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모두 초선으로 구성된 예결특위가 일 낼 줄 알았다 이런 분위기까지 감지가 된다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저희가 여기서 순천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배경은 잠깐 설명드렸는데 잘 모르는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김석 총장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추경 관련된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 당론으로는 부결을 결정했는데 결국은 가결이 되어버렸고 특히 소병철 의원이 가져온 국비나 특별교부금 행사된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어버린 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결위원장인 신정남 의원께서 사퇴를 해버린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의원 두 분도 안 해보셨잖아요 오랜만에 듣네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게 액면이 있고 액면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의회는 표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가 예산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의결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의결이 되고 나면 예산결산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예결위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는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 지금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지역에는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예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방송도 생중계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보이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430억 규모의 백강로 완충록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이 가결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다수의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순천시의회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는데 가결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뭔가 치열한 내부의 논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민주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이탈했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역위원회를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장악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신정남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버렸는데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회에서 의회 내에서의 의결은 가결로 결정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당론이 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당의 업무로서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사퇴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책성이라고는 판단하세요? 어떤 질책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위원회 질책성?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다만 신정남 예결위원장 자체적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한 문제에 대한 자기가 통합과 소통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판단해야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조유를 잘 못했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25명의 의원이 있지만 각각 모두가 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각각 모두가 다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움직임대로 누구의 입김대로 올라가지 않는 건 대상이 좀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민주적 행위와 민주적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건 또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길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정남 예결위원장이 사퇴한 건 아닐까라고 지금 현재 지역의 몇몇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아지는데 마무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의회 의원들이 초선 의원이라고 해서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장 되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 초선이 못 알리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았으면 대체로 상임위 구성이 어떻게 되고 예상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적응이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선자를 붙이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적절한 이 문제에 대한 신정남의 책임감을 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하면 조금 수긍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저러하게 들리는 낭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음표가 찍혀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좀 더 책임성이 있는 의회 활동을 위해서 예결위원에서 어떤 사안사안마다 부결이나 가결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하다 보면 이런 당론 이런 거 휘둘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정당 또는 지역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의정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총평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순천 CEO의 예결위원장이 사퇴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예결위 과정은 그렇죠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어느 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 여수시 계산검사를 한 5번 정도 해봤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결위 올라온 과정 아까 김석열이 말씀하셨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예산을 올릴 때 특히 몇십억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이라면 편성 이후 또 이것이 편성된다면 어느 어느 영역에 얼마가 쓰일지를 다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 꼼꼼히 살펴요 그러면서 예결위 위원들끼리 질의도 하고 자체 내 보면서 삭감을 할지 그대로 승인해 줄지를 서로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예결위에서 정상적인 판단 속에서 결정했다면 그걸 가지고 예결위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신규가 불편할 거다 민주당의 어중을 살펴서 한다 이 어중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결위 위원장 사퇴는 좀 제가 보기에는 사퇴 안 해도 될 사안들을 굳이 사퇴를 했던 것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시 이제 이 문제는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시실코코란 기초의회의 예산들에 대해서 관여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산 문제는 다만 본인이 기재부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수건 사업이 있어요 다리를 놓는다거나 몇십억 몇백억 되는 이런 것들은 몇 년에 걸쳐서 혹은 1년 2년 동안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가져온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집행부가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돌아가면 국비가 얼마나 매친되었는지 도비가 얼마나 매친되었는지 순수시비인지 예결위 위원들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이 사업은 이 동네의 수건 사업인데 몇 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살려야 되고 오히려 증액해야 될 판인데 이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 안 했을 거라 보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 가져왔는데 오히려 소병철 국회의원이 설명 안 했다는 것은 간여를 안 했다는 증거라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가져오면 생생내거든요 야 내 예산이니까 좀 잘해줘 이렇게 농담 말라고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일상적인 국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외계의원들이 예결위원들이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짧게요 예결위 간사 시절에 예결위 안에서 뭔가 토론이 돼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있었어요 본회의 심사보고서를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신정난 위원장님이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소병철 의원이 도사동 교량교 예산을 어쨌든지 간에 국비와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국비가 이미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미 국비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역정치인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부분이 좀 삭감되고 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이 사업이 전체 0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차 심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 또 사업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꽉난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일이 혹여라도 지역사회에서 지금 소병철 국회의원 그리고 순천시장의 물 밑에 있는 갈등들이 혹시 이런 예산 심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궁금한 것이 최근에 광양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도 철동산 관련 예산이 당론과 다른 결정이 나오면서 한 차례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면 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위원회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것이 의원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수표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지역위원장 주도로 결정이 되는 것이냐 왜 당론이라고 본인들이 정해놓고 부결이 됐다고 해서 지역에 논란이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 차원의 의결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역위원장의 생각이 이렇고 대다수의 중개인 의원들이 좀 그럴 수도 아니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했을 수도 있다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했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반대한 의원들에게도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건 충분하게 본회의에서 부결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는 건데 묻지마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지원회가 당론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그냥 의회 내에서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당론이 됐는데 시민을 향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알죠 시민분들이 이게 당론인데 부결이 됐다고 하면 이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니까 시민들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의회의 건강성은 결국 치열한 논쟁인데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김대희 총장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당론과 상황정치라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은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역위원장이 주도로 뭘 많이 한다고 하면 상황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그냥 당론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청취자분들께 좀 제가 보기에는 당론이 아닌데 외부적으로 당론이라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론이라면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같은 시의원, 도의원들, 다양한 상무위원들 모여서 당 내에서 일정하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 속에서 결론을 내렸다면 누구나 다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끝나고 논의도 없이 가버렸다면 이게 당론인지 아닌지 의원들 스스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 측면이 있는 거고요 눈치가 보이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당론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걸 따라가는 것인지 보통은 이게 공식적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공식적 논의라면 토론 과정과 결론 과정이 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투표해버리고 그러면서 논의 과정 속에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동의합니까? 이랬다면 차이는 그 내용을 따라가겠죠 과거에 의장선거에서도 당론으로 누구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경우에서 지역위원장의 장악력, 소통력 또는 말 그대로 지금 이용선 아나운서가 당론이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 우리는 그 정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 순천시의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순천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시민들이 위임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당론이나 뭐나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악력과 상황이라는 것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서는 크게 많이 좀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순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또 그 지역위원장의 마치 해가 되는 것처럼 본인이 어떤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개별 순천시의 의원들과의 지역국회의원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죠 장악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민이 말하는 대로 할 때 공천고난을 행사할 때 지역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지켰다고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기준을 되게 애매하게 빗겨나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민주적 장악력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겠죠 현실적으로 요즘 최근에 대부분 국회의원들은요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좋아진 것이 뭐냐 하면 기초치 자체의 주요한 내용은 간이 안 해요 예산 문제라든가 자체 내에 간이 안 하는데 물론 최근에 여수시는 생수시설 때문에 간이 안 해서 문제인데요 웬만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 문제는 가급적이면 벗어나려고 하죠 다만 있다면 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끼리 모여서 논의해 보세요 이 정도 말하고 본인들의 직접적 관여를 안 하려는 생각이 강하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필요해서 그 특별법을 만드는 국회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하는 거지만 지역에 관한 일은 그닥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국회에 맡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 재개정해야 되는 문제 여수산과 특별법처럼 그리고 국비가 와야지만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풀어지는 의약 이런 것을 국회의원이 사실 간이 해야죠 간이 열심히 해서 실제로 지역의 의중 시민들의 의중 시장이나 또 시의원들 도의원들의 의중이 뭔지를 봐서 제대로 그걸 중앙정부나 중앙정부법과 제도를 예산을 관찰하는 데는 충분히 가져야 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나 행정 영역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간이 안 하는 것이 그분이 양반인 거고 그게 올바른 국회의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의원과 국회의원은 특히 전남 지역처럼 특정 정당이 80% 90% 차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공생관계거든요 옛날에는 가벌관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주고받는 공생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맞는 거고요 그중에 개중에서 무리수 이번 여수수 생수 시절처럼 지나치게 국회의원이 거의 사적으로 부른 거죠 사적으로 불러서 요거를 합시다 그러면서 가벌 두 개의 의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국회의원이 합의된 것도 아닌데 불러서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을 강조하고 결국 이것이 무산되고 비판받고 이런 모습은 올바른 모습은 아닌 거죠 생수 이야기는 저희가 집중해서 남은 시간 동안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여수시의회에서는 갈렸다고 하면 가벌이에요 투표한 것도 보면 가벌 의원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생수 이야기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여수시의회에서는 생수 사건이 대표적이겠습니다만 상황정치라는 말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기초의회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국회의원 두 명의 입장이 달랐었어요 한 명은 을지역 김혜지 의원은 사회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거고 이것은 지방의회 소관 아니냐 내가 간이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거다 이랬고 한쪽은 또 깊이 간이 있게 해서 물론 본인이 시장 때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좀 더 이게 원초적인 뭐랄까 제의식이 있었나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개념이 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건 주철원 국회의원이 본인의 시장 때 승인을 내줬거든요 거기에 해당 지역구 네 맞습니다 지역구고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 있는 시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기가 좀 책임의식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게 사적으로 불러서 시장과 CEO의 의장을 불러서 이게 서로 사인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냥 이랬다면 CEO에서 다양한 내용을 고민해 보시고 이왕 부결되었으니 CEO와 시장이 부결시켰으니 여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 향후 피해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문제를 다른 방식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히려 국회의원이 자문을 구해야죠 불러서 사인하시오 다 만들어서 사인을 받는 이런 형태나 진짜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100년 전에도 임금도 함부로 신하들한테 맹령할 때 체면을 가지고 했던 거죠 여수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동안 과거에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전 전 국회의원들도 당을 바꿔서 출마할 때도 장학력 아까 이야기했던 상황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화된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요즘 시대는 그러면 안 되죠 요즘 시대는 그러면 안 되고 의회에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공청회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순탄하게 발파하는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요즘 최근 들어서 7대 8대 지방정부 상황에서는 CEO의 토론회라든가 또 상임위원회의 여러 간담회들은 진짜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정 문제가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이것을 토론회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도 물어보고 있고 그게 민주당에서 자기 책임정시다 정당공청과 관련된 책임정시다 했을 경우는 민주당이 내부에서 상임위원회라든가 정식위원회 활동이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80명 70명 불러서 공동론의해야죠 그때는 각각 의리 관계없이 다 모여서 현안들을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제도적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과 결론 과정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정당의 책임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천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얽혀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상적인 형태인 것 같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접하시는 뉴스는 또 다른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가장 큰 원인이 공천권일 텐데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간의 관계를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에다가 공천을 주는 형태 그리고 기초의원분들은 각 시의회에 가서 위를 바라보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 이게 근절돼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냐 이 질문에는 또 답을 달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김석 총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이죠 우리 지방선거 앞두면서 이 논의를 했었어요 공천제 폐지, 저는 기본적으로 공천제가 폐지 시의원까지, 시장까지는 공천제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난번 지방선거 때 다른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의 기준을 설립하기 위해서 순천 같은 경우는 지역정당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간담회도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건데 지방자치가 미래가 있어요 다만 제도가 그걸 담보해 주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제 앞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더 겪게 된다고 하면 정당공천제로 가긴 하겠지만 내년 4월에 있는 총선 국회의원들의 공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벌어지는 이 공천의 악순환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뜻이냐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 끝에 하위 몇 퍼센트는 교체한다거나 개선한다고 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런 당론을 정해놓다고 한다면 이 공천 과정에서 정당 지역위원회와 민주적 소통이 굉장히 일상화될 것이고 다만 그동안에 상황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역위원장의 어떤 독단에 의한 결정들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시고 그건 결국은 지방위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 책임 있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책임 있게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지역 국회의원이 특히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면 칼질을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나마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 너무 토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최다선 6선 7선 의원들이 그나마 빠질 수 있는 이유도 정당 공천제 이름으로 어쨌든 정당에서 강제적으로 공천권을 폐지하고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에게 그런 출마권들을 부여했던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심한 정당 공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면 일정하게 보완하는 행태가 필요해요 기초 영역은 절대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정당대를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명망가 있는 일본처럼 시민단체가 일정한 후보 추정권을 정당에 중앙정당에 제안을 해서 이런 공신력이 있는 단체들의 추정권들은 위원장의 추정권 못지않게 강력하게 반영해 주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 대신 우리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3선 4선 지역에 엄청난 토대가 있는 사람은 정당 공천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거든요 정당 공천도 필요할 땐 필요하거든요 상식적 공천만 해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측면들 기초 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정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힘냅시다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하죠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